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틴탑 미니 9집 앨범 T9 런어웨이 무대를 하려고 방송국에 왔습니다 여기는 인기가요 대기실이고요 오랜만에 또 컴백을 하는 거여서 되게 긴장도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응원법을 정말로 할지 몰랐고요 정말 열심히 팬분들이 배우셔서 이렇게 해주실 모습을 보면서 힘을 되게 많이 얻었습니다 스티커도 있어요 스티커도 바위바위보 살짝 꼬졌던데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오, 이거 좀 약간 얕해요, 지금. 아, 너무 어려워. 약하고 있어요? 더 세게 하셔야 합니다. 여러분, 저희가 팝 많이 드렸잖아요. 너무 어려워. 너 일부가 더 많아. 그냥 나 따라와. 아... 자, 이만하세요. 띠우! Tell me the story. 마크ıp 직접 쳐줄게요. 이거 안돼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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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뭐 지금 왜 이렇게 기억이상이 안되요 어떤 걸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행동해주시는지 뭐 안겨서 아니, 아니, 많이 입어서 아니, 많이 입으세요 아니, 난해한 걸을 하고 입어야지 아니, 무슨 기입과 파주치고 다행히 ね 그러면 저희가 업소에 있는 데일이 여러분들도 다 옷 갈아버려야겠다. 그럼 쇼피 초기 나가 있으니까. 조용해라. 저희가 암던 히트 드릴 테니까. 손할 것 같아. 옆에 옷을 비싸다 치는 분들인데. 나같이 개쁘다. 왜요? 꼬부임은 안 돼요. 왜?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. 꼬부임은 하지 마세요. 안 하다. 저 다 모든 거 달라고 쓰지 말고. 아무리 엠젤이나 넣어놔주세요. 너무 좋다. 한이 형이 거 달라고 써도 돼요. 내가 말씀해줘. 아 너무 빨라. 아기 얘기 좀. 갑자기요? 오아이. 행방이에요. 오아이. 오아이. 고어. 자, 기다리세요. 자, 조금만 기다리세요. 안녕. 수고하세요. 고맙습니다.